무게 치는 데는 목숨 걸어도 장바구니 무거운 건 못 참는 우리 아빠는 고중량 예약 배달 능력자 어? 어 이건 사야 돼 갖고 싶은 건 가져야 하는 우리 딸은 픽업 능력자 이거 맛있겠다 친구들 이거 투 플러스 원이에요 몇 개 더 살까? 쟁여두기 좋아하는 두 형제는 보관해주세요 나만의 냉장고 능력자 그리고 이 모든 걸 손에 쥔 최강자 엄마는 공유결제 능력자 하나씩만 더 먹자 우리 동네를 뒤흔들 능력자의 힘이 당신에게 전해진다 당신의 일상을 바꿀 초생활력의 시작 우리 동네 GS